안녕하세요. 한오요리사협회 회장 제1입니다. 저는 가장 명망높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드니 비즈니스맨 그룹 Voice of Korean Australian Business의 막내 멤버입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드니의 굵직한 한인 행사와 정치, 문화 이벤트는 vocab의 주도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6월 20일에는 호주와 한국, 더 가까워진 두 나라, 한국을 소개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백여명의 호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현재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외동포청 및 주 시드니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이번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드니에서 많은 영향력이 있는 vocab의 행사이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주시고 있는데 제 바람이 있다면 호주에 있는 한인 요리사들의 학업과 비자 그리고 이민 등의 주제를 가지고 요리, 요리사, 요리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를 가져보는 겁니다. 시드니의 거대한 요식산업에서의 요리사라는 직업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죠. 그에 비해 복지와 임금 그리고 학업과 비자와의 관계들은 아직도 호주 주류사회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식관광산업을 운영하는 입장과 그 산업이 이끌어가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교육, 취업, 이민의 상관관계를 호주 정부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한우요리사협회 회원 가입 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스타를 통해서 협회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로 팔로우 해주시고 회원 가입 신청서 꼭 작성 부탁드립니다. 요리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